짠 오늘 30% 세일해가지고 30% 세일해가지고 드디어 독일에서 회를 소금 투명 처음으로 마을 육수 오 참치 냄새가 나네 난 무조건 해줄줄 알고 아 이건 무조건 사야된다 그냥 정어리 같은 느낌? 좀 참치같이? 먹어보겠습니다 오마이갓 먹어보래? 같이 먹어요 오오 양파! 양파 냄새 엄청 세 와우 이렇게 먹던데 젤리같다 식감이 생선인데 젤리같은 식감 뭐지? 이게 맞는건가? 처음에 딱 씹었을때는 홍어 홍어같이 살짝 시큼한 뭔지 모르겠네 시큼한 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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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